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의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서비스는 도전 행동이 심해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기 곤란했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1대1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상담센터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17개 시도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경기도가 예술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 기회소득 6개 사업을 선보입니다. 지난해부터 장애인과 예술인 기회소득이 시작된 가운데 올해 신설될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까지 총 6개의 기회소득이 도민에게 지급될 예정인데요. 특히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장애인 기회소득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합니다. 다만 장애인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해서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하는데요. 경기도는 장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이 장애인을 사회적 가치 창출의 주체로 인정하고 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대한 노력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개별 사업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안내와 함께 신청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음 기사입니다. 국가인권연회가 지난달 개최된 전국 장애학생체육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주요 경기 대회에 대한 인권상황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인권위는 경기장 환경과 인권침해 발생 여부 등의 상황을 종합 점검한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현장 점검 외에도 선수와 지도자, 보호자 등 관련인에 대한 심층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권위는 올해 주요 경기 대회 중 9개 대회에 25개 종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